명곡 판정단 여러분의 마지막 선택 결과 보이시세요! 구매 명곡 아티스트 이적현 2부 마지막 대결입니다. 만능 디바 정인이 3승으로 우승을 차지할지 나의 마음 빈 곳에 대체불가 뮤지션 강승윤이 첫 출연에 트로피를 거머쥘지 과연! 네, 구매 명곡 아티스트 이적현 2부 최저 원승자는 강승윤입니다. 네, 정인 씨도 축하를 해 주고 있습니다. 자, 함께. 자, 여러분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자, 여러분! 자, 여러분, 자, 여러분! 감사합니다.